역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중 무역 분쟁이겠죠. 어제부터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보복 관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시장에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 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 네가 죽기 아니면 내가 죽기 결국 치킨게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양쪽에 다 윈윈이 아닌 로스로스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지만 양쪽 일단은 명분을 가지고 관세 부과 시작을 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부 관세 15% 부과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저는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절대 동떨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중국은 다소간 750억 달러에 대해서 10% 5% 각각 부과한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자존심 정도의 어떤 관세 부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관세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지금 양국 간의 협상은 지속될 것이다. 9월 고위급 무역 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그들 양국가 간에서 이렇다 할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겉으로는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속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 중국은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들의 체면 살리기 체면을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750억 달러를 부과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중국은 내수부양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들의 협상은 지속된다. 그런 부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큰 그림 그렇게 크게 아마도 시장 내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관세 부과 스케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스케줄은 9월 1일 어제부터 일부 15% 관세 이미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 25%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이 되면 그 부과되었던 25%가 부과되었던 부분을 30%를 5%포인트 인상하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부터 발효가 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일부 품목이 15% 관세였는데 이 부분, 다른 나머지 일부는 12월 15일부터 이제 전폭적으로 부과가 된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1일, 이 전에도 아마도 9월 17일, 18일 FMC가 열리게 되죠. 그 사이에 10월 1일과 12월 15일 부분은 다소간 유동성,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절대, 절대적인 콘크리트한 어떤 앞으로의 스케줄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중국은 역시 9월 1일 그리고 12월 15일 부과 계획. 그런데 중국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미국 쪽의 상당 부분 치명타가 될 만한 품목들을 이번에 750억 달러에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가 포함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원유 부분이 포함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서로 간의 양상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휴장이니까 오늘 우리 시장 상당 부분 관망 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내일 정도에 아마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변동성이 있다. 시장의 주요 핵심 화두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냐. 이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지표 발표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PMI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의 움직임, 환율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수국 같이 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할 큰 이슈가 없고 그다음에 관망 양상이 있을수록 어떤 움직임 대 미세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